안녕하세요. 웨이핑크 입니다. 저희는 지금 아홉 번째 미니앨범 자켓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컨셉은 컬러풀이었죠. 네 맞아요. 다양한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아 좋아 약간 빈티지 컨셉도 있었고요 레트로 컨셉도 있었고요 네 다 있네요 다 있긴 했는데 각자 멤버들에게 맞는 색깔로 어 맞아요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또 맨만에 술과 함께 그러니까요 간만에 항상 저희가 산막한 도시여자 같은 느낌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어 그랬어요? 되게 잘했어요 아마도요 도시여자요? 아마도? 아마도 아마도 Maggie 저 멋있어 두 번째 컨셉을 잘해서 실내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있죠? 지금? 예예 자연주의 컨셉 자연주의 컨셉 보시다시피 약간 보헤미아 약간 좀 멋있죠? 네? 누가예요? 멋있는데요? 두 분 모자 쓰고 근데 오늘의 컨셉 아니었어요? 약간 은지언니인 것 같아요 오늘 남순씨 왜 그러세요? 새롭게 시도하는 머리와 약간 의상도 정말 반짝여요 칭찬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전 고희언니 머리에 이 고리가 약간 구몬 학습지 같으면서 너무 좋아요 머리 고리에 욕심 좀 내봤어요 학습지 같으면서 한 6개 껴다 뺐어요 나쁘지 않죠? 포인트를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는 다 부츠예요 앞으로 20kg 쪄도 클 것 같은 그런 부츠여서 전 너무 좋아요 화로에 감춰진 모든 더 이뻐진 것 같아 소들은 더 아파 걱정 마 baby I'm so fine 아니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내 맘은 도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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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보다 처갔던 네가 떠난 거야 잘 된 거야 짱짱짱 바이바이 baby 도르릉 도르릉 별로 슬프지 않아 눈물 흘리지 않아 벌써 다 끝나버린 내 맘은 도르릉 도릉 도릉 이제 저희 또래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개그쟁이 네 맞아요 핑크만의 러블리하면서도 펑키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정리는 나은이가 하네요 그렇게 된대도 이번 앨범 저희가 세 가지의 컨셉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컨셉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에이핑크의 아홉 번째 미니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중에 하나는 그대 컨셉이겠죠